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실행의 착수와 신분범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1년 8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779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성폭법 위반의 주거치님 유사관관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피고인이었고요.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적용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법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보면 형법상에 주거치님, 야간 주거치님 절도, 특수절도 이런 거를 범한, 미수범 이런 거를 범한 사람이 강간이나 유사강간, 추행, 중강간을 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 굉장히 형이 높아진 겁니다. 강간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죄를 범한 사람이 뭐 할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이런 특례법, 특별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 피고인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인데 휴가를 나온 것 같아요. 피고인 나왔다가 피해자 일행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여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취하니까 화장실 약간 부축을 해줬습니다. 부축을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용병칼에다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사강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반항을 해서 결국 미수에 그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가게 주인의 주거공간이라고 봐서 주거침입 강간, 유사강간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원심은 주거침입, 유사강간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주거침입 해가지고 유사강간을 했으니까 너 이거 맞잖아. 그래서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 정을 부여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죠. 무슨 죄를 범한 자가 뭘 할 때 주거침입, 유사강간이 처벌되는데 이 범행 중에 주거침입이 일어난 경우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유사강간 행위, 유사강간은 용병칼 안에서 일어났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아직 일어나는 게 아닌데 이때 주거침입이 인정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 보시죠. 용병칼으로 밀어넣어서 화장실에 들어간 거 이거는 주거침입이고 용병칼에서 유사강간 행위를 한 거 이거는 유사강간이다. 따라서 주거침입 환자가 유사강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용병칼은 주거침입 유사강간에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과연 유사강간, 강간의 의사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거냐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서 있었던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격적으로 협박이 개시된 때다. 유사강간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화장실로 끌고 가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얘한테 나 강간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화장실 밖에 있는 피해자를 끌고 여사강간죄로 들어간 때 그때 강간죄, 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그런데 끌고 들어가면서 끌고 잡고 문지방을 넘을 때, 넘을 때 주거침입을 한 거죠. 이때는 이미 유사강간의 한사가 주거침입을 한 거다. 따라서 화장실을 끌고 간 때 이미 유사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주거침입 이전의 유사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을 한자가 유사강간을 한 게 아니라 유사강간을 하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주거침입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주거침입 유사강간은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유사강간죄로 하고 주거침입으로 하고 두 개를 다 할 수는 있지만 주거침입 한자가 유사강간을 한 그 행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칸 안에 여자가 있고 이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유사강간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폭행업박이 시작이 안 됐죠. 화장실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주거침입을 한자가 폭행업박이 계시는 화장실 안에서 있기 때문에 유사강간 행위를 한 거니까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성립을 하는데 화장실 밖에서 끌고 들어가서 한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렇게 가중처벌을 하는 특별법이 많습니다. 무슨 죄를 범한 자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가중처벌한다. 이때 반드시 선행범죄를 저지른 자가 해야지 후행범죄를 먼저 저지른 자가 선행범죄할 경우에는 순서가 바뀐 경우. 이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의 상상적 경험이나 이런 두 가지 형기나 이렇게만 처벌되지 가중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를 할 때 이런 범죄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행착수가 언제 있었느냐. 실행착수가 주거침입 전에 있었다면 이거는 가중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피고를 위해서 꼭 짚어주고 확인에 대할 대목이니까 이 판례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